서울영상고등학교 2학년 2반 담임 이은희입니다. 다 각자의 스토리가 있는 친구들인데 1년간 저만 믿고 따라와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너무 재미있고 너무 사랑스럽고 어떻게 하면 딱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에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곧 고3이 되니까 점점 집착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친구들에게 힘과 사랑과 힘을 주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은희입니다. 이은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찍은 건데 선생님이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보고 어떻게 찍을지 볼지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 여기 앞을 보고 있어요. 시작이다. 간다. 근데 조용히 하고 들어가야 돼. 조용히 하고 들어가야 돼. 소품이야. 떨려. 2학년 2반 학생분은 저희가 왔어요. 왼쪽. 어 그쪽. 집중해봐. 집중. 집중. 호 왼쪽. 꾸준. enko. handwritten 하고 있는 모 available. 민 grid alum 가장effd.' enthrrs k cardi 불화. 계속 speech speech. 그렇게 말해야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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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와 화면에 이거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잘 느껴져요 오 오 여러분의 담임선생님께서 오 오늘의 반응 근데 윤서야 우는 거 아니지? 윤서야 울지 마 윤서 친구 네? 윤서 친구 와아아아아아 주인공 오늘 아주 특별하게 생일인 친구가 아 맞아요 표정! 표정! 표정님이 오늘 생일이라고 하는데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 형님! 생일 축하합니다! 저희가 4회 컴보를 5회 컴보를 블럭이요 블럭 갖고 싶었다고 하셔가지고 또 생일이신 분만 받으면 좀 그러니까 다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TheTree when they use the reward 이사 그리고 오늘 트리의 소원 카드를 썼다고 하시던데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사진 ış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이름만 안 써져있는데 여친 생기게 해줄까? 진짜 생길 수 있을까요? 생길 수 있을까요? 가능! 새로운 PC와 장비들을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작을 아무런 걱정 없이 편하게 만들고 싶어요 아루! 아루! 태용이? 태용이네 와! 멋있다 멋있다 오늘 생일이었어야 하는데 그럼 다음 생일 때 그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한 번만 더 유명한 브랜드 CEO가 되고 싶어요 오! 멋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아주 꿈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만약에 성공하면 그 브랜드 저희가 광고하게 해주세요 와아~! 올해 무탈하게 보내고 내가 원하는 대학 꼭 가게 해주세요. 언젠간 꼭 유명한 촬영 감독이 되게 해주세요. 누구죠? 촬영 감독! 저희가 겨울 앨범을 내는데 그쪽에 들어가는 춤을 그런 챌린지를 같이 찍는 걸로 찍어주시면 돼요 저희를 저희 노래는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 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하늘을 바라보며 오케이! 좋아 좋아 어? 종소리 와 진짜 오랜만이다 와 진짜 진짜 오랜만이다 저희 어머니도 선생님이에요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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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이게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이였습니다 오! 네.. 라고 합니다 지각쟁이 예쁜 윤서 고3 올라가면 지각 그만하자 오늘 NCT 드림 온다니까 좋아할 네가 가장 먼저 생각나더라 최애 멤버 지성 님이 지각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한다 이윤서 지각하지 말자 지각 지각 지각하지 맙시다 좌절하는 반 친구들에게 사투리 섞인 말로 할 수 있어 말하는 너가 진짜 얼마나 좋고 사랑스럽던지 혹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세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재밌다 폭풍의 전학생 이태윤 선생님이 수학여행 장기자랑 시간에 사랑해요 라고 외쳤는데 답 못해줘서 미안해 선생님이 더더더더 사랑해 라고 사랑해 아 정말 아 파도태진이었어 정말 고생하시는 선생님을 위해서 꽉 끌어 안아주는 선생님 사랑합니다를 하면서 한 번 이렇게 이렇게 꼭 안아주는 그런 걸 저희 한 번 해볼까요? 네 하나씩 합시다 잘 없어 아 좋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응 아 그쪽이들이 이렇게 앞에 오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좋아 시작! 시작! 아프지 마세요. 시작!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고3 되잖아요. 너무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좋은 추억으로 인해서 그래도 한동안은 덜 힘들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옛날에 학교 생활이 잠깐이라는 생각이 나서 너무 행복했었고요. 뭔가 보는 것만으로도 저희도 진짜 에너지를 얻은 것 같아서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앞으로도 화이팅이고 꼭 나중에 저희랑 만나요. 하하 감독님. 감독님. 믿습니다. 아 놀려. 카메라 롤. hou. 점프. 하하. 하하. 감독님. 앞으로 가서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서 하늘을 바라봐도 잘했지 이제 곧 준비했던 맘들만은 필요한 죄 다시 널 자랑한 바지 이제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다신 너 혼자 아냐 너의 곁에 내가 있잖아